한 2주 정도 전에 저 멀리 사시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70% 정도가 장기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메디케어는 장기보호를 커버하지 못하고 또한 장기보호 보험에 가입을 못한 상태인데 미리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어떻게 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장기보호 롱텀 케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나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새로 시작하는 살림살이는 넉넉지 못했고 노인이 되었을 때는 메디케어 그것과 집 한 채 은행에 들어있는 약간의 돈 그리고 약간의 사회보장금만 수입이라고 달랑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사람도 메디케이드 받아서 각종 혜택을 무료로 다 받고 시민권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돈도 받는데 그들이 받는 돈이나 내가 일해서 사회보장금로 받는 돈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또한 험한 생각도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차라리 미리 집이고 돈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빈곤자가 되어서 메디케이드나 그런 정부 혜택 등을 받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굳이 미리 빈곤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은 개인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일이고 내가 비록 적은 돈으로 노년을 산다고 해도 미국에 공헌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는 메디케이드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수입이 사회보장금을 포함해서 825불 부부인 경우에 1209불 이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고 100불에서 200불 좀 상해돼도 서플러스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메디케이드는 자신의 자산의 한도를 극소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000불 부부는 3,000불입니다 그러나 두 분이 살다가 한 분만 러싱업에 가시는 경우 수입과 재산의 계산은 매우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규정에 의하면 부부 중 남아있는 분의 수입한 개는 2,980불 50전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예로써 홍길동이라는 분의 수입이 1,600불이고 미세스 홍길동의 수입이 1,500불이라고 했을 때에 홍길동 씨의 부인이 양로원에 이전된다면 홍길동 씨 본인의 수입 1,600불, 부인의 수입에서 1,860불 50전을 나의 수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980불 50전까지 나의 수입으로 계산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인의 수입의 나머지 119불 50전에서 50불은 한 달 용돈으로 부인에게 드리고 나머지 69불 50전은 양로원에서 가져갑니다 양로원의 기타 비용은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합니다 재산에 대한 규정도 매우 다릅니다 집에 남아있는 분을 위한 그분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자산 총액이 23만 8,440불 이하이면 메디케이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23만 8,440불을 둘로 나누면 11만 9,220불은 남아있는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11만 9,220불은 양로원에 입원하시는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일단 입원해서 한 1년 지나고 자산의 가치가 11만 불에서 2,000불로 되면 메디케이드을 받게 됩니다 이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체킹, 세이빙 아카운트, 스톱, 본드, CD,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현금 가치 재활 가능한 트러스트의 금액, IRA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자산이 10만 불이 있는데 그러면 남편은 5만 불 가지하고 나머지 5만 불은 입원하시는 미스 송길동의 몫이 됩니다 부인께서는 일단 5만 불 중에서 비용을 쓰시다 2,000불 정도 남을 때 양로원에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게 되시고 그때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십니다 부부가 아니고 혼자 살다가 롱텀 케어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분들의 경우 2016년 규정으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의 한계는 역시 2,000불이지만 수입은 2,199불입니다 보통 메디케이드 수입 한계는 825불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이 책정되는데 차액은 1,374불은 롱텀 케어에서 서플러스 메디케이드를 구입할 수 있는 수입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러 인컴 트러스트를 이용하면 수입 최고액은 6,190불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7월에 재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양로원에 입주하신 경우가 발생하시면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없을지라도 Human Resource Department를 찾으시거나 자산평가를 작성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나중에 집을 뺏긴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분이 계시거나 피부양자 자녀가 살고 있으면 해당 사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기관이나 성인 자녀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거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느 경우라도 집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또 너무 염려해서 대비해서 미리 집을 증리해 두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롱텀 케어는 꼭 양로원에 입원하셔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모델, 즉 롱텀 케어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은 집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매니저드 롱텀 케어라고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스 모델과 매니저드 롱텀 케어 플랜드로 분리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롱텀 케어 플랜드는 대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메디케이드가 비용을 커버하고 개별 케이스 서비스, 케이스 매니저먼트입니다 홈케어,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소셜모델 아니면 메디컬 모델, 차량 서비스 등을 받게 됩니다 플랜드에 따라서 주치의와 전문의들이 구성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과 개별 케이스 서비스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롱텀 케어를 받고 있지는 않고 꼭 받을 필요도 또한 없습니다 현재 롱텀 케어가 없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건강한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꼭 롱텀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노인법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